지금 사다리꼴의 넓이가 뭐냐? 문 닫아 1분의 1에 3 플러스 ㄱ 거의 높이 h 한 것이 넓이가 되는 거 아니냐? 그러니까 가와 나의 넓이비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지 어차피 1분의 1은 똑같으니까 그냥 그래 3 플러스 ㄱ 대 이건 12 플러스 이거지? 네 근데 이게 얼마야? 이게 15 마이너스 ㄱ 인거야 네 그게 2 대 3 인거야 그럼 여긴 27 마이너스 ㄱ이 되겠지? 네 내향 외향이니까 54 빼기 2 ㄱ은 9 플러스 3 ㄱ이 되지? 네 너무 어렵네 이거 54 빼기 9가 얼마야? 45는 5 ㄱ이야 그럼 ㄱ은 15가 되겠지? 조금씩 고탑이 틀려 저거 이상한데? 자 3 더하기 ㄱ 12 더하기 15 마이너스 ㄱ 뭐 이상하다 23 54 빼기 2 ㄱ은 9 플러스 3 ㄱ이니까 ㄱ ㄱ ㄱ ㄱ 15가 맞는데? 뭐가 이상하다 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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